한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와 댓글을 장인정 아나운서가 쉽게 친절하게 똑소리나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바로 시작합니다.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시간.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들이 누리꾼들의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봅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목사의 글을 SNS 계정을 통해 공유해 화제가 됐다. 해당 메시지는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공유하고 있다. 또한 부산 지역 일부 교회도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부착해 현장 예배를 강행하려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선을 긋기도 했다. 코로나19 문제가 또 종교 문제와도 연계가 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종교시설의 대면 모임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산을 대표하는 개신교 단체인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요. 부산시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대면 예배 강행 의사를 밝혀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함께 정말 사회에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또 이번 재확산에 사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기독교 단체의 이런 모습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 실망하고 또 나아가서 분노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한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유를 한 모양이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부산의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유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게 되고 또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또 공유를 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 글이 화제가 된 후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 코로나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종교단체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러 가지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는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거기에 또 사육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거나 또 예배가 권력의 노름장이 되거나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라고 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얼핏 기억이 납니다마는 대형교회의 유명 목사가 아니죠. 네. 부산의 한 작은 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였는데 본인도 스스로를 무명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부산의 일부 교회의 현수막도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의 일부 교회들은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이 현수막을 걸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의 이런 의견과 선긋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부 현장 예배를 강행하려는 단체들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다 같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렇게도 믿고 싶죠.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잘 지키고 있는데 일부가 전체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기독교 개신교 목사님들과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또 대면 예배를 강조를 하면서 그 부분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참 어렵네요. 이 종교 문제와 같이 겹치게 되면은 자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이게 정상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과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들이 올바르게 믿음을 이끌어야죠. 코로나 끝나면 이런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이런 분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래요. 정부 방침 잘 지키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간만에 좋은 뉴스를 보는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올바른 교회와 목회자를 가려내네요. 맞아요. 못 모이게 한다고 종교 탄압이 아니죠. 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못하게 하는 게 탄압이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혼자 기도 드려도 되는 거고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분명한 건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그 종교들에서는 탄압 얘기는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것.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바이러스가 종교를 가리지 않고 지금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검색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성가족부가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서적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을 언급하며 몇몇 표현과 그림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필요한 부분들에 신속히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네.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서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서적 중에 일부가 남녀관의 성관계를 지나치게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지적이 제기돼서 한때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성교육 서적인데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얘기고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죠 또? 네. 이런 지적이 제기됐던 건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였는데요.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여가부의 사업 중 하나인 나다움 어린이책 서적에 담긴 내용을 일부 지적한 겁니다. 네. 여가부, 여성가족부의 사업이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나다움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또 기관과 기업이 함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등학교 교사와 아동작가 등 전문가 그룹이 선정한 책 134종 가운데 일부를 초등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책 중에 문제가 된 거군요. 이유를 또 들어볼까요? 김 의원은 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을 언급을 하면서 초등학생의 조기 성애화 우려까지 있는 노골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성교를 재미있는 일, 하고 싶어진다라고 표현, 라는 표현 방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실린 그림도 일부가 너무 적나라해서 보기 민망할 정도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김 의원은 일부 책은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쨌거나 미래통합당의 김병욱 의원의 의견이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 내용에 관해서 사실 평이 좋은 책들이고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설명할 보조 자료가 담겨있다라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수자 관련 내용에 있어서는 가족의 여러 가지 다양성이나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좀 더 지키고 또 키우려고 했던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유은희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당 책이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된 게 아니라 교사나 사서가 별도로 관리를 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 비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신속히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부 회수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서적 일부를 회수한다고 하는데 회수 대상 서적은 총 7종, 10권이고요. 일부 도서의 문화적 수용성 관련 논란이 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해당 기업과 협의해서 해당 도서들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사실을 더욱 사실답게, 이게 진짜죠. 아직도 이걸 논쟁하니 아직도 한국은 멀었군요. 성교육의 핵심은 정확한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성을 감추고 부끄러운 거라고 가르치고 싶은 건가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죠.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아, 재미있거든 이라뇨. 정말 소름 돋네요. 아이들이 볼까 봐 무섭습니다. 외국에서 쓰였다고 무조건 처형하지 말고 국민 정서에 맞게 책을 만드세요. 우리나라 문화에 걸맞지도 않은 걸 억지로 우기고 앉아있네요. 저희 아이들이 이걸 볼까 봐 무섭습니다. 이런 기사도 내려주었으면 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성교육 문제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예전에는 성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보수적으로만 시키다 보니까 성의식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많았었고 최근에는 좀 바뀌긴 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항상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외국에서 이 책이 나왔으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책들 일부도 이 자료를 독일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성교육 자료라서 쓰였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누리꾼들은 유럽과는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고 의견도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동성애 미화 조장은 좀 오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거는. 세 번째 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한 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강제로 먹방을 강요해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부모는 3살 딸인 페이츠에게 주로 햄버거나 치킨 등 고칼로리 음식을 먹였으며 페이츠의 몸무게는 35kg까지 늘어 과체중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해당 소셜미디어 계정은 비난 속에 폐쇄됐다.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3살 딸의 몸무게가 35kg이 나가고 강제로 먹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3살 아이의 강제 먹방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중국 현지에서 이 페이츠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원래 먹방으로 좀 유명했던 계정입니다. 이 영상 속에서는 부모가 딸에게 대부분 고칼로리 음식, 햄버거, 치킨, 라면 등의 이런 음식을 먹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한 영상에서는 이 페이츠 향이 큰 접시에 담겨있는 국수를 다 먹었는데도 엄마가 계속해서 다시 계속 먹어라라고 강요를 하자 아이가 좀 울부짖는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영상에서도 아이가 이제 못 먹겠다라고 하는데 계속 먹이려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한테? 어머니가요. 근데 왜 이런 걸 시작한 걸까요? 사실 처음부터 이 계정이 이렇게 먹방만 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냥 페이츠가 함께 부모님이랑 놀고 이런 일상 등을 담은 브이로그 형식의 그런 계정이었는데 그건 정상인데요? 네. 어느 날 이제 먹방을 올렸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누리꾼들에게 좀 칭찬을 많이 받게 된 거죠. 반응이 좋았는데 이제 그걸 알고 나서부터 부모가 계속해서 이제 아예 먹방으로만 이제 방향을 틀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실제로 페이츠 계정의 구독자는 5천 명 정도였는데 먹방 동영상이 올라오면은 평균적으로 한 몇 십만 그리고 많은 거는 한 55만 회 정도로 이렇게 실제로 먹방이 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또 아이가 잘 먹으니까 신기한 그런 분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강제로 촬영한다고 먹여되면은 아이 건강이 좀 걱정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살밖에 안 된 페이츠 양의 몸무게가 35kg에 이른다고 하고요. 영상으로만 봐도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영상들을 보면 이 과체중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점점 먹방이 심해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누리꾼들이 아마 보였을 텐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들 안 하던가요?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너무 아이를 돈벌이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아이 어머니가 아이 아빠가 너무 무능하다.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일부 또 누리꾼들도 건강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중국의 변호사들은 부모가 인기나 돈에 눈이 멀어서 아이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인 사실이 입증되면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또 돈 문제였군요. 이것도. 최근 중국에서는 먹방 규제도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먹방이 너무 음식을 낭비한다라는 이유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먹방 근절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페이지의 부모들은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누리꾼들은 어떤 얘기하던가요? 대체 돈이 뭐길래 강제로 먹기 싫은 음식을 먹었을 아이가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죠. 부모 또한 그렇지만 하지만 부모는 본인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아이를 가졌으니 부모가 책임을 다해야겠죠.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부모가 참 자격이 없네요. 자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부모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애초에 그런 걸 보고 칭찬한 사람들도 문제고 자극적인 것만 찾아보는 사람들도 참 문제다라는 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달기 먼저냐, 달거리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글쎄, 자기 자식을 돈벌이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용하는데 그 이용하는 것도 자기 자식의 건강을 헤쳐가면서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아 이게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이런 거 자료 조사하시면서 좀 괴로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참 끊이질 않네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알겠습니다. 참 인간이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검색으로 가보도록 하죠. 서귀포시가 지난 13일 주민들에게 납세 고지서를 보내면서 주민번호를 통째로 노출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납세 고지서는 우체국에 위탁해 제작한 것으로 우체국에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가리지 않았고 서귀포시 역시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발송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직접 공식 사과하는 한편 감사위의 조사를 지시했다. 네,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참 주민번호가 이제 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자, 자세한 이야기 해보죠. 서귀포시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전보다 이 개인정보에 있어서 훨씬 민감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디 사이트만 가입하더라도 사실 주민번호를 쳤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다 금지가 됐을 정도로 정말 민감한 부분인데 서귀포시가 지난 13일 주민들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 과정에서요. 무려 7만 6천 건, 그러니까 7만 6천여 명의 전체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다 노출이 되어서 각각 다 발송이 된 것입니다. 네. 서귀포시장 주민번호도 혹시 노출이 됐을까요? 아, 그분 제주시에서 하시던가? 제가 헷갈리는데 근데 왜 개인정보가 자꾸 노출되는 사고들이 이들만 하면 터지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번에?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은 서귀포시가 그동안 납세 고지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 업무를 수탁기관에 맡겨서 처리를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우선 1차적 실수는 그 업체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담당하는 곳은 서귀포시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수를 하고 이제 마지막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서귀포시에서도 제대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발송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서귀포시가 이 사실을 인지한 후에 즉시 보안관리 점검을 실시해서 전자우편 파일 폐기를 재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내에 있는 각 금융기관에게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납세 고지서로 인한 개인정보가 더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추후에 시스템을 더 재점검하고 교육도 더 철저히 하겠고 또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때 이게 뭐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든가 사기를 치는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가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해지는 겁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도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는 27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개인정보암호화 미조치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누리꾼들 뭐라고 하던가요? 징계 내릴 거면 담당 직원만 내리지 말고 팀장, 과장도 같이 처벌하세요. 관리자는 왜 존재하나요? 김태엽 시장님, 이번 건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십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서귀포 시민 7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잖아요. 저도 고지서 받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 발표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가 아니라 이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내 책임 아니다. 이런 발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